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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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아! 아, 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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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서ưởng 시작합니다. 너무 아름다워. 호텔에 오면 2부에서의 서점이 최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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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fline! 최고야! 아아! 예! 아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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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지렸나! 진짜 재밌어요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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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나 솜넘 어땠어요? 주저했었는데 진짜 멋있어요 진짜로 멋있어요 카드나 솜넘 어떠셨나요? 아니 못 봤어요 여기서 밖에 나가길래 뭐야 너 자옥이 챙겨 앞으로 계속 자옥이 알겠지? 자옥이 형 너 이겼어 카드나 솜넘 어땠나요 오늘? 말이 필요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카드나 솜넘 어땠어요? 직관한 소감 진짜 멋있었는데 진짜 수고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비결이 있는지 요즘에 감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우선 뭐 제 감이 좋은 것보다도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더 우선 같아요 클래식 시리즈때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뭔가 클래식 시리즈가 되면 뭔가 좀 기분도 그렇고 뭔가 좀 텐션이 좀 많이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요? 뭔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주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! 마지막! 다시트 dic 이안 일로와 난 딴 줄 시키고 가 일로와 하하하하